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되고 좋은 날 주셔서 가장 무더운 7월의 중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들과 딸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여름에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 동안 한 주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갑자기 폭풍을 치며 거친 바람이 불어서 큰 아름드린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돌풍이 불며 비바람이 쳐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간직하는 것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한낱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의 시,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시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덧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품고 키웠던 천국의 씨앗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루터기가 되고 심과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찾아온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많은 간구함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엎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비둘기 같은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귀한 입시를 준비하며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하여 초조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이과 같은 총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일을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고한 것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노력하지만 덧없이 헛된 것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우리가 노력한 것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노력하지 않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자비하심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때에 30배, 60배, 100배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웃음꽃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운이 형제 자매들 아버지 외로워하지 않고 그들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귀한 동역자, 배우자를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어려운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고 종달새처럼 아버지 깨꼬리처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가족들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씨앗을 주심을 감사해서 그 씨앗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심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또는 오지에 또한 아버지 캠퍼스에 복음을 들고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이 씨앗을 심지만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씨앗을 심는 모든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특수한 사역자들, 성경후부 인도자들 주여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소음길에 아버지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에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아와서 참된 그릇에 참된 생명의 샘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밭에도 천국의 씨앗이 내려서 열매 맺고 꽃피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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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